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내일이죠 도둑놈들 2권 3권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룬 책을 두 권 내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선거를 못 지키면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뭐 제가 지금 웃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지금 상태로는 선거를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도둑놈들 2권 3권을 내고 원래 이제 4권 5권을 지방선거를 다루려고 했는데 책이 나가고 난 다음에 4.15 총선을 먼저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열심히 4.15 총선을 4권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를 또 내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를 뭐 아랍에믈레트에 가서 뭘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작은 뉴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생활인으로서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들이 선거를 못 지키면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런 선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지금 해결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서 제가 광고 드리는 도둑놈들 2권 3권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뤘지만 사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2022년 지방선거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선거 사기 선거 사기 방법은 다 동일한 겁니다 실물 위조 투표지도 좀 투입했겠지만 주력부대 소위 선거 사기질의 가장 중요한 주력부대는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그냥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지금 뭐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서 보는 그 모든 후보별 득표수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게 진짜가 아니니까 쓰레기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봉 박사가 책을 판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영상의 시대가 됐는데 책을 팔면 얼마나 팔리겠습니까 그러나 참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를 보면 완전히 그냥 맛이 간 사회인 거죠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역사에서는 참 유비무안이 더물지 않습니까 국가가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그나마 이제 산업화 시대 때 박정희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있어가지고 미리 대비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뭐 1961년도에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면서 받았던 일본으로부터 배상금 같은 경우도 그냥 먹고 치웠겠죠 지금처럼 뭐 나눠주고 이렇게 했으면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포항제철도 만들고 경부고속도도 만들고 연근의 업에 대한 신조 건설도 하고 소양감검도 만들고 그게 다 미래를 준비하는 앞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들 못 차리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한국의 긴 역사 속에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그래도 나라가 성장하는 시대에 태어나서 산 것은 어마어마하게 행운인 겁니다 그런데 뭐 자식들이 또 그런 좋은 시대를 계속 살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께 이제 세 권 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공직선거를 밝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관심도 가지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도서관의 희망도 신청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구입도 하시고 필요하면 대통령실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뭐 이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책을 쓰는 일과 마찬가지로 특정 주제를 딱 다루다가 보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